국내 제약업계에서 파크리탁셀 성분 항암제의 국내 판권이 연쇄에 이동하면서 새로운 경쟁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바로 보령과 HK인우엔인데요. 우선 보령은 7년 만에 파크리탁셀 오리지널 품목인 탁솔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최근에 독일 제약기업인 세플라판과 탁솔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영업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탁솔은 글로벌 제약사인 BMS에서 개발한 파크리탁셀 성분의 오리지널 약물로 난소암을 비롯해 유방암과 폐암, 위암 등 다양한 암종을 적응증으로 갖고 있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항암제입니다. 보령은 세플라판과의 이번 계약을 통해서 독점 판매권을 얻는 것은 물론 기존 국내 허가권자였던 한국 BMS 제약으로부터 탁솔의 국내 허가권까지 양수하게 됐습니다. 보령의 탁솔 판매는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요. 보령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BMS와 탁솔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탁솔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후 보령은 지난 2016년부터는 파크리탁셀의 경쟁 품목인 삼양바이오팜의 제넥셀에 대해서 공동 프로모션을 시작했는데요. 1년여 만에 파크리탁셀 제재 판매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보령 특유의 막강한 항암제 영업 마케팅 파워를 입증한 것인데요. 보령이 7년 만에 새롭게 독점 판매에 나서는 탁솔의 지난 1년간 처방 실적은 81억 원으로 현재 파크리탁셀 성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 품목은 220억 원의 실적을 올린 삼양바이오팜의 제넥셀인데요. 다시 말하면 지난해까지 보령이 영업 마케팅을 했던 품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령이 판매했던 이 제넥셀은 올해부터는 HK인후엔이 영업 마케팅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HK인후엔은 앞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삼양홀딩스와 제넥셀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결국 파크리탁셀 성분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는 제넥셀과 탁솔을 놓고 보령과 HK인후엔이 서로 품목을 바꾸어가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보령은 국내 유일의 부문급 항암제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합성 의약품에서부터 바이오시밀러와 항암보조제의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 중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암제 특화된 조직과 영업 마케팅 경쟁력을 앞세워 탁솔을 다시 파클리탁셀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보령의 포부입니다. 보령의 항암 김영석 부문장은 탁솔은 오랜 시간 국내외 임상을 통해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파클리탁셀 오리지널 제품이라며 우수한 제품력과 보령의 항암제 전문 역량을 박탕으로 탁솔의 처방 확대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탁솔을 7년 만에 가슴에 품은 보령이 국내 항암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최강의 영업 마케팅 파워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